메뉴 사자는 빙수가 맛있어 이게 메인 이건 세트 메뉴고 이번에는 트러플이 너무 맛있어 이건 진짜 사워도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맛 이거는 진짜 사워도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맛 근데 오히려 진짜 트러플이... 어머!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아삼다 맛있네 응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밥 한 번 마시다 이러면 진짜 짜증 날 것 같긴 한데 콕콕콕 아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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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편집지와 같이 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가 볶음 토일만 하는 거야 거기가 예쁜 거 진짜 많아 보여 시몬스 브로터리 스토어는 뭐랄까 사면 진짜 어디가 싸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살아왔는데 쓸데없는 거 잘 사거든요 쉽게 살 수가 없었어 죄송합니다 재밌는 거 엄청 많았는데 요즘에는 미술실에서 많이 사세요 여기는 약간 포장용 아트북 같은 거 같고 데이비드 호프님께 실물 50만 원 달러 있어 테이크야? 아 테이크 이런? 테이크 이런 거 테이크 이런 거? 네 사상판이고 넘버가 있는데 진짜 데이비드 호프인 줄 알았던 패션 잡지들 몇 분이세요? 실내자리도 괜찮은데요? 실내자리요? 그럼 바로 앉을 수 있어요? 실내에는 바로 앉을 수 있어요 여기 어디에 앉을 수 있어요 무슨 완전 언덕 위에 있는 퍼퓸 이게 뭐야? 뭔가 꾸덕한 브라우니가 듣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크림이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20대인가? 21만원? 절대 안된다고 진짜 좋아. 쓸데없는 비싸고 이걸로 실측 졌을 때 얼마나 재밌을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 하는 거지? 1만원 1만원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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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핸드워스를 다 썼는데 다 썼는데 이게 250ml 2만원 2만원 다음은 다음 팝업으로 오는 걸로 마지막이죠? 안녕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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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 3만원 2만원 6 awhile 4만원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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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